페트병, 비닐, 종이, 요리병, 캔, 스티로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쓰레기 종이 따로,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모아 배출하면 재활용 끝! 하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무려 70%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모아도 재활용되지 않아요 귀찮더라도 지키면 좋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원칙 이천시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36쪽에 달하는 내용으로 재활용품별 상세한 분리배출 방법이 기술되어 있네요 읽어보면 다들 분리배출의 달인이 되시겠지만 솔직히 귀찮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 세 가지 뿐이라고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재질이 섞인 물건은 분리배출하세요 두 번째, 이물질이 있으면 재거 후 분리배출하세요 세 번째, 기억하세요 이건 재활용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재질이 섞인 물건은 분리배출하기 종이, 캔, 플라스틱, 유리병 그냥 모아버리면 된다? Nope 코팅이 된 종이, 테이프가 붙은 종이 스프링으로 제본된 책 비닐 상표가 붙어있는 페트병 뚜껑이 금속인 유리병 뚜껑이 플라스틱인 금속 캔 코팅이 과도하게 된 난연성 스티로폼 재질이 달라 모아서 배출해도 재활용이 안 돼요 다른 재질을 제거만 해줘도 다시 재활용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기 내역물이 남아있는 비닐, 금속 캔, 유리병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용기 가스가 조금 남아있는 부탄가스, 스프레이 용기 이것도 재활용이 안 돼요 비우고 헹구기만 하면 다시 자원이 됩니다 세 번째, 이건 재활용품이 아니에요 종이류일까요? 영수증, 금박지, 은박지, 재질이 혼합된 벽지,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파쇄지 모두 일반 쓰레기라고요 요리일까요?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매열시기류 요리 뚜껑, 크리스탈 유리 제품 유동물병 모두 폐기물입니다 스티로폼일까요? 발포 스티로폼, 코팅된 스티로폼, 오염된 스티로폼, 미세척 스티로폼 용기 모두 폐기물이에요 비닐은 모두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영농 폐비닐은 폐비닐 지파장에 버려야 하며 반드시 흙과 농작물, 잔여물 등을 깨끗이 털고 배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한 쓰레기들은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저녁에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뱅은 분리해서 따로 배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은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집 용기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RFID 개별 계량 정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이물질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만 배출하면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 어떠신가요? 재질이 섞인 물건 분리하기 이물질 제거하기 재량품이 아닌 것 기억하기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쓰레기의 70%는 다시 재활용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봐요 쓰레기는 반드시 전역에 배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잠깐! 분리 배출 방법!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내손안의 분리 배출 앱을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내손안의 분리 배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